여기도 줄을 선 사람들. 쿠데타 이후 생활고로 음식을 구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외국 구호단체가 나눠주는 식권. 이들에겐 너무나 소중한 식량입니다. 이들에겐 너무나 소중한 식당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생활고를 겪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미얀마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그들만의 온정입니다. 미얀마 쿠데타 1주년. 세계 10개국이 군부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미얀마에 구금되어 있는 정치인사들에 대한 접근권이 확보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담아서 규탄의 메시지를 강력히 내보낸 것입니다. 가수를 꿈꿔왔던 따야드. 고국의 시민방위군을 응원하는 노래를 가수 하림과 함께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와, 내 영상을 봤는데. 민족 운동하는 분들에게 닿을 수 있게 다른 건 다 멈춰도 꿈꾸는 건 멈추면 안 되잖아요. 내 영상을 봤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